앨범을 선사한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A.A.A. 대상 올해의 앨범입니다 가수에 대해 가장 최고의 앨범은 언제나 잘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A.A.A. 대상 올해의 앨범을 지원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누군가가 될까요? 지금 발표합니다 A.A.A. 대상 올해의 앨범 지금 확인하시죠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발매된 오디너리와 맥시던트 앨범으로 480만 장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데뷔 앨범부터 최근 발매한 미니 7집까지 총 18장의 음반으로 누적 출고량 1천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그룹 내 프로듀서 팀 3RACHA를 필두로 멤버 전원이 앨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실들만의 색으로 음악에 진정성을 더하고 있는 스트레이 키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 애웃!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소중한 대상을 주신 A.A.A.A.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스타니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JYP 박진영 PD님 정옥사진님 지미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변상봉 부사장님 그리고 지은 대표님 그리고 일본부 식구분들 그리고 JYP 식구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저희에게 큰 힘을 항상 주시는 우리 준호 형 항상 감사드리구요 정말 처음부터 데뷔 처음부터 저희 스트레이 키즈 음악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입장으로서 올해의 앨범이라는 상을 받는다는게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테이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희 음악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데뷔했던 연도에 AAA에서 신인상을 시작으로 어느덧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음에 정말 영광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AA와 스타 뉴스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앨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틀을 프로듀싱해주는 우리 스리라차 찬이 형, 창빈 형, 그리고 하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을 하고 싶고요 형들이 쓰는 가사, 그리고 멜로디, 곡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받아서 저희 올해 앨범상 받을 수 있어서 스테이한테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퀴즈 스테이 퀴즈 스테이 퀴즈 스테이 퀴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퀴즈 스테이 퀴즈